라틀리프 다시 외곽 빼줬습니다 임동섭 안쪽 줬고요 골 밑에서 오른손으로 올려놓습니다 득점 앤드원 우중간에서 주희정 이재도가 타이트하게 마크하고 있습니다 한 발짝 다가가서 뱅크샷 깨끗합니다 라틀리프에게 넣어줍니다 탑에서 안쪽 자 다시 잡고 가볍게 뒤쪽에서 자 나가는 공을 살려냈어요 돌파 뒤로 짧게 라틀리프가 비어있습니다 라틀리프 라틀리프 안쪽 넣어줬습니다 팽결돌면서 오른손으로 올려놓습니다 안쪽 주희 김준일 이제 스텝 2부의 점퍼 깨끗하네요 론 하워드 스크린받고 정면에서 바우스 패스 연결 골밑 돌면서 훅샷 3명이 애워쌉니다 정면에서 주희정 반대쪽 열렸어요 쏘지 않고 다가가서 던집니다 깨끗합니다 자 골밑으로 자윤 패스 라틀리프의 마무리 직접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걸로 지금 되쳤거든요 예 뒷공간 활용합니다 띄워서 골밑 투전 자윤 패스 자윤 패스 자윤 패스 자윤 패스 자윤 패스 자윤 패스